재킹! 재킹! 미션을 알면 안 되잖아. 미션을 알면 안 되잖아. 누가, 누가 하고 시킨 거야? 내가. 네가? 진짜? 어떻게 해? 했지 뭐. 깨는 거 아니에요? 깨는 거지. 깨는 거잖아. 지우야. 최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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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최지영! 왜요? 정말 네가 뗐어? 정말 네가 뗐어? 정말 네가 뗐어? 정말 네가 뗐어? 뗐어요. 왜요? 속 좀 풀어요 빨리. 아니 벽봉 속 좀 풀어요 그냥. 지우야! 최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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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었네. 아 나 이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없는 줄 알았어. 아 이 뒤로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. 다른 멤버를 찾아 막대가자 게임에서 2cm만 남기시오. 그럼 소리는 사람 누가였지? 아 죄송해요. 하... 2cm. 아휴 진짜 쉽지 않은데. 지우야. 최지영! 최지영! 지우야. 최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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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좀 봐. 누나 그냥. 아니. 난 시끄러워서는 때려고. 시끄러워서는 꼭 때려고. 안 되겠어 시끄러워. 최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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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아버지요. 쥬! 쥬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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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큰일날뻔했네. 아우 오빠. 뭘 이렇게 놀래요. 아 놀래지.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내가 쥬쥬! 쥬쥬 놀래다가. 깜짝 놀랐다 지금 깜짝 놀랐어. 주세요. 아 진짜 큰일날뻔했다. 야 안 그랬으면 큰일날뻔했어. 엄청 늦게뻔했어.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자. 야 내가 종국이 간절필 테니까. 야. 야. 야 뭐야. 야. 야 뭐야. 이거 어떡해. 어떡해. 뭐야. 야 뭐야. 이게 무슨. 막대 과자를 우리 팀 한 명이랑 이렇게 해서 2cm가 나와야 돼.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.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형. 이게 나한테 불러. 그럼 지효를 불러? 그럼 지효를 불냐고. 나 형 아무 때면 어떡하지. 하늘이 깜깜했다니까. 지효를 찾아가야 되는데. 지효라고 해야지 그럼 뭐 어떡해. 아 나 지금 얘랑 무슨 이거. 나 그냥 불어. 아 또 지가 쪼그로 쪼그로 안 먹을래. 고기 모는 거 봐. 아 나 이거 쪼그로 좋아하잖아.